해약은 재료들과 맛의 강한 맛.. 어제는 곱창에서 집어넣지 못한 리듬 고소한 맛이에요 쭛쭛쭛쭛쭈 초콜릿 이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달콤해요 달콤한 새우 이렇게 튀김에 이렇게 드러 Wool-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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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요 크러스에 넣어 먹어요 적당히 매우 고소해요 오븐이도 고소해요 오븐이도 고소해요 오븐이도 고소해요 오븐이도 고소해요 오븐이도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맵네요 아이스크림 omg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엄청 맛있네요 닭다리 마요네즈 청양고추 초콜릿 쫄깃쫄깃 고소했습니다. 로제 마요네즈 진짜 맛있네요 제일 맛있네요 청양고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